자동차 정보 리워드 서비스 차와 함께라면 우리의 카 라이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운전자 정보와 운행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이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안전운전 목표를 확인합니다. 매일 주어지는 안전운전 목표와 다양한 액티브 차와 미션을 통해 차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차와는 내 차의 이상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정비할 부분을 미리 알려줍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가까운 정비소나 추천 정비소를 알려줍니다. 차와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히든 모드가 있어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앱 서비스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정비소에 도착하여 차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장 코드를 보여줌으로써 정비사는 고장 재현이 없이 내 차의 이상 부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급출발 방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차와는 자동으로 주행 종료를 감지하고 내 운전 습관을 알려줍니다. 또한 오늘의 안전운전 결과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차와는 내 차를 관리해주는 똑똑한 개인 비서입니다. 신개념 리워드 서비스 차와 여러분의 카 라이프가 달라집니다.